안녕하세요. 키넨 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에세스토어에 제공하는 음악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. 자 현재 여기에 에세스토어가 여기 있어요. 에세스토어를 터치하면 여기 음악이 여기 있죠. 여기 음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음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키넨 마스터 앱에서 제공하는 것이 음악도 있고 효감, 사운드 이펙트도 제공합니다. 특히 여기서 음악을 다운받았을 때 이 음악을 유튜브에 사용하면 제작권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고찰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현재 보시면 스프링 앤드 유 라는 이런 음악인데요. 여기서 프레이를 해 볼 수 있겠죠. 이것을 터치하면 프레이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이걸 터치해서 다운로드 입니다. 프레이를 해 볼게요. 자 이런 음악인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아주 좋은 음악도 있고 별로인 음악도 있고 그렇더군요. 그래서 만약 이걸 다운로드 하려면 이 다운로드 터치해 볼게요. 툭 터치하면 여기가 설치됨으로 뜹니다. 설치됨으로 뜨죠.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올렸습니다. 여기서 음악은 오디오 여기 있죠. 오디오로 가서 아까 다운받은 음악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음악 에셋 이 폴드 있습니다. 이게 다 들어있어요. 이걸 터치하면 조금 있으면 이와 같이 다 뜹니다. 다운받은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어간 이 고잉 크레이지라는 이 곡을 지금 프레이를 해보면 그 여성이 노래를 합니다. 프레이를 해볼게요.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런 음악인데 이것을 플러스를 눌러서 아래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장하고 프레이하면은 이런 음악인데 이 음악을 넣어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점검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제작권 이완이 없어요. 그리고 키네마스트의 앱 설명에 갔습니다. 설명에 가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봤더니 자 이게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. 도움말이 있는데 여기서 도움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 여기서 금식을 해 보겠어요. 음악 저작권 이렇게 해보세요. 그래서 키네마스트에서 제공하는 음악이나 효과음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현재 키네마스트의 앱셋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음악의 사용을 권합니다. 이렇게 나왔죠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앱셋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했죠. 그리고 도장하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네요. 했는데 보통 사용하는 단막이 안에 제작된 음악을 포함하고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저작권 이번 여부는 각 음악 파일에 따라 다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네마스트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아니네요.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네마스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악은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제작권 위반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키네마스트의 음악을 좋은 음악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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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